음악 최대 명절 설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 귀성길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거의 그쳤지만 안개나 박무, 연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31인 설 당일 아침에는 비교적 쌀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대부분 아침 최저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평년기온보다는 조금 높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일 토요일에는 아침기온도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충운이 꽉 차있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그친 후에는 점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권을 들면서 밤이 되면 전국이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아침에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내륙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로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가끔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 상가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라남북도와 경북 북서 내륙에서는 낮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옅은 황사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 7도, 강릉 14도, 대구 12도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강원도 영동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해연지역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까지 남해상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